자 그리고 뭐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관련된 상담들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시장에 이런 혼풍들이 불고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슈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매수 문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형주택의 세금부가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역이 자양동 그 다음에 노량진인데 어디를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형주택 매수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주택을 매수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요즘 투자시장에서 가장 핫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많이들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큰 자본을 들여서 어떤 기간을 갖고 투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 잠겨 버리고 그 자본에 대해서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시기 자체가 어떤 수익을 실현하는 동안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초기 자본을 적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투자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노량진과 자양동 이 지역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된다면 이 지역이 자양동 일대가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노량진 일대가 이곳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두 지역들 모두 다 한강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서울의 핵심 투자처라고 불리우는 한강과의 접근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일자리와의 접근성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일자리들 그 다음에 일자리 수가 가장 많다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강남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습니다 한 3km 내외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여의도하고의 노량진 같은 경우도 한 2km 내외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개 다 업무지와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자양동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과 투자를 보게 된다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수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가 이 성수동이라는 곳에서 이런 주택 가격이 최근에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100억에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주택을 개발을 하고 분양가를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동이라는 곳이 성수동의 가격과 좀 근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여의도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담겨져 있긴 하겠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확장성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여의도는 여의도만의 특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섬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격도의 분포도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양동에 대한 입지 이쪽을 조금 더 점수를 드리고 싶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지별로 또 실무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김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노량진하고 그다음에 자양동을 비교를 했을 때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업지를 어떻게든 보세요? 현실에서는? 일단 노량진과 자양동 요즘에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많이 갔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가 지금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고 모아타운 같은 것들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비싸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나 초기 투자금 보면 거의 최소 7억 이상 가지고 계셔야 아직 사업이 많이 무르익지 않은 그런 구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담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구역부터 8구역인데 가장 빠른 거는 6구역이라서 여기는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 삽을 뜨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에서 가까운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역에 가까운 곳들 그리고 장승백이 역에 또 가까운 곳들 이런 곳들을 살펴보시면 입지별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2구역, 6구역, 4구역 이런 데들은 장승백이 역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1구역, 3구역, 5구역, 8구역 이런 쪽들은 노량진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1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1구역조차도 사실 얼마 전에 시공사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시공사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인기가 없었어요 공사비 같은 것들을 700만 원대에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지금 시공사 입찰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노량진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자양동 쪽을 보면 노량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발 단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4구역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건대 입구역 쪽에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자양 3동에 자양 7구역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양 2동 쪽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지면 한 800세대 이상 그렇게 구성이 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참 말이 많았던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식성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신통기획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건대 입구역 쪽은 말만 들어도 상가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 동의율 결국에 후보지 신청할 때 처음에는 동의율 한 30%만 충족하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80%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대 입구역 쪽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동의율 충족 자체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양 7구역은 재건축이기도 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갔어요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 있죠 그리고 자양 이동 모아타운은 아직 동의석 진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으로 볼 때는 좀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지어지면 한 88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가 되고 주변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단지와 비교했을 때 거기가 전용 840형이 한 20억대 초중반 가거든요 그런 것들과 시세를 비교해보면 아직은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초반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양 사동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투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자양동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량진 쪽은 사실 지금 투자금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답변과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하고 김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수익이라든지 주변의 지역들의 이런 동향들을 봤을 때는 자양동에 무게를 좀 두시는 그런 투자의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노량진에 있고 공사비에 대한 이슈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지역 자체가 지형 자체가 좀 경사지거든요 결국 그 경사지라는 것은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인근 쪽으로 본다면 상도동 같은 경우도 최근 이런 지형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좀 논란 또 고분양가 그다음에 분양자들이 이탈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픽을 한 그런 지역은 노량진보다는 자양동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 의견을 좀 드리면서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주택에 대한 그 요건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방향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그 1월 10일 대책 나온 거 여기다 이제 접목을 좀 시켜보시면 이런 재개발 구역에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그런 신축 빌라들 투자하시면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사실 얼마나 오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세금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서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줄여서 투자 수익 면에서는 이제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올해 내년에 짓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제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서울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인데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주택세에 포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열체를 이제 매수를 하셔도 증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양도세라던가 종부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지어져 있는 구축들을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또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신축 빌라 또는 이제 구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월 10일 부동산 관련된 대책 그리고 노량진이냐 자양동이냐 이런 투자에 대한 사례, 의견들, 질문 뭐 이런 것들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와 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게 된다라면은 다양한 답변 또 질문들 주시면은 GB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